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근현대학문과 고대학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현대와 관련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이 수량분석 계량화라고 그렇게 하죠.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입증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경제학은 물론이고 지금은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 이런 데서도 수량화 계량분석 계량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발견물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밖에 없거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루는 그런 대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2017년 대선부터 모두 다 증가와 감소라는 그런 인위적인 외부 개입에 의해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난 상반기 동안 이 다섯 건의 부정선거 해부 시리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이렇게 발표하더라도 반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론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조작하지 않았으면 조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중간에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조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대중서지만 분석 결과 보고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무슨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한 사람들이 변호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득표수를 조작한 거거든요.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은 그런 근대교육 현대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 같으면 굳이 학위 같은 걸 받지 않더라도 양심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를 조작했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을 오늘 들어가 보니까 저 페이스북에 신광조라 님이 반론을 제기했더라고요. 부정선거 총정리 1 부정선거 어떻게 해왔나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걸 또 다 모든 콘텐츠에 다 붙여놨습니다. 부정선거 총정리 2 누가 주도했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공명호 씨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조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 연대가 좀 대신 분 같네요.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네소타 트윈시티의 대학을 졸업했고 파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니까 행정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배움도 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핵심 주장은 공병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당일 선거와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일률적으로 나타난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 같다. 그것은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의 투표 성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성격이 급한 민주당 지지자가 당일투표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너끈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 것이 이유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참여한 그런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성격이 급하고 국힘당 지지자는 좀 너끈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항상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틀면 부끄러워서 신강조 씨와 같은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반론의 아주 핵심 주장은 공병호의 주장이 잘못됐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는 성격이 급하고 국힘당 지지자는 성격이 급하지 않고 너끈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통계학의 abc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신강조란 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풀었으면 일률적으로 차이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마다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를 기록한다. 그 차원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과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득표수에서 조작값과 관계식과 같은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전형적인 그런 자연수이자 무작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 속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제3자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 차원의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분석해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정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일정 퍼센테지를 표를 마이너스 처리해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당선시켜야 될 후보안께 더해준 그런 규칙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규칙이 발견됐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인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데이터에서 그냥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남겨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공부들 좀 해야 되는 거죠 조선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투표자들은 성격이 급하고 국힘당 여름 투표자들은 성격이 높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칩니까 그러니까 조선사람들이 덕실덕실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다 밝혔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말했다가는 그냥 된통당할 때니까 표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마치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득표수처럼 그렇게 가짜로 국민들을 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천재가 여러분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책을 다섯 권이나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금을 받아서 선거관리를 주도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도둑놈들 시리즈가 마치 날개를 딴 듯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광조 씨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 1권이라도 읽어보고 선거 어떻게 훔쳤나 1권이라도 읽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잇값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사람이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또 이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던 중에 대개 한 10년이나 한 20년 터울로 아주 큰 그런 불황이 겹치게 되죠 대공황이다 이렇게 버블 붕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이런 아주 큰 불황 그런 예를 들게 되면 2000년도에 기술주에 크게 편향됐던 부분들이 붕괴가 되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위기 리먼 브라더사가 여러분들 퇴장하게 되는 그것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몇몇 신문을 보니까 리먼 브라더사가 파산된 지가 15주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이제 실물 경제에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국민들은 크게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마는 한국 경제의 위기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당시에 담당을 했죠 크게 선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리먼 브라더사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부분 이제 국가들은 리먼 브라더사에 의한 파산에 의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렇게 하죠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에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확장하고 이런 이제 경기 부양 성격의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가계부채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데 유독 한국만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부터 지금 한 15년이 된 겁니다 크게 길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외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은 아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는 구조조정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대부분 재정도 확장을 하고 금융도 여러분들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15년째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위태위태하게 느끼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15년째 별로 여러분들 뭐죠 불필요한 그런 재원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빚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러분들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든 이런 부채를 많이 줄여나갔는데 특히 가계부채를 많이 줄였죠 디레버리징 그런데 우리는 빚을 많이 늘렸거든요 오늘 동아일보 사슬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리먼 사태 15년 오른쪽은 상징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부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급증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 주요 20개국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에서 예를 들면 순위가 호주 다음에 한국이네요 빚을 전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참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위기 탈출 우동생도 그 당시 이제 경제침들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미국하고도 통화수합도 체결하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했지만 그 이후에 수습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나라들은 민간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 가계부채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기사 외에 한국경제신문은 imf가 발표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그런 것을 발표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빚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200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채 증가폭이 세계 1위인데 이걸 보니까 imf가 갖고 있는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말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중이 281.73% 이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다 합친 거죠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6.56%가 늘었고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관계에서 1위고 민간 부채 비중은 2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민간 부채에서 가계부채는 108.12% 기업부채가 173.61%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를 이렇게 재정확장 그다음에 금융통화공급에 대해서 대단히 이완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게 되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이 꼭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형편에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구두성 경고만 하고 그냥 지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정책으로 여기 잘 지적했으니까 한국은행이 말로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흘리면서 실제로는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평배해져 있다 실질적 조치 없이 걱정과 우려만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지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을 계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거가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긴축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이 뭐 좌파건 우파건 간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윤석열 정부도 다음 2024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웬만해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없고 이렇게 방만한 재정정책에다 금융정책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이렇게 이제 돈들이 쌓여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한국을 보면 큰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아마 브레이크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냥 미리 알아가지고 유비무안의 자세로 이 문제를 미리 미리 대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좀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냥 폭탄 돌리기를 다음 정권에 돌리고 그냥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참 외환위기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가 누굽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적당한 그런 그레이드를 주지만 이렇게 빚들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2008년 이후까지 이렇게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정말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이 없었고 계속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냥 굴려가는 그런 경제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월요일부터 제가 상업용 방송을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박사가 신학과 역사학의 조회가 깊은 26년간의 그런 연구결과물로 내놓은 좀 두툼한 책입니다 세계역사나 역사로부터 교훈이나 어떤 해안 통찰력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한국인이 쓴 제대로 된 세계사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 한번 구매해보셔가지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을 써서 만든 남희숙 씨를 등장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절대 믿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선거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말 믿어주시고 선거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선관위의 유튜브 방송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남희숙 씨도 아무리 돈 벌이가 좋지만 조금 누울 때 앉을 때를 잘 가려야 되는데 그 영상을 내린 줄 알았더만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걸 다시 또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 남희숙과 선관위의 짝짝꿈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남희숙 동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장 어느 부분이 음모론 입니까 형상보건 종의는 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대신에 물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는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거 어디 숨겼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음모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음모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장면을 보니까 이제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로 잡을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잡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어난 부정선거를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이야기를 믿어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냐 너희들을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 것이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 뭘 믿으라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그런 짧은 글에 대해서 하단을 보니까 최영희님께서 남희숙과 선관위는 한 패거리로 지급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허격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겼고 이장승님은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걸 하지만 돈과 진실을 바꾸는 연예인들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저도 한숨이 나오네요 뭐 이병화님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제 선관위 직원들 이야기를 신봉하기로 결심한 모양이군요 가련합니다 얼굴마담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걸어서 잘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걸어서 자기 볼 이 최영윤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길님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하나라도 믿게 만들었습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이제 제가 잘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조용히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선관위의 그냥 조언을 만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의 전략을 컨설팅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지금은 최선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뭘 할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최선인 선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4.15 총선을 다 깔아뭉개는데 적극 협조했고 검찰은 일체 수사 안 하는 거고 똑똑한 한동훈 여름 법무장관은 시침이 떼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뭐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건데 1년 6개월 이상 그냥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일체 뭡니까 그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실도 여름은 뭡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도와주니까 선관위가 결국 이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냥 남희석 씨가 만든 그런 영상은 내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방송에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선관위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첫째 뭘 했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을 이용해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별 득표수를 다 가짜 득표수를 국민들한테 진짜인 것처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할 줄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 일명 규칙 일명 관계식에 따라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표현장에서 표를 합산하는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은 3번 선거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도에 4월 10일 총선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 7번 해왔는데 득표수 조작을 앞으로 3번 득표수 조작 안 하겠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7번 해왔는데 3번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다음 여름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 사이에 4박 5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사이에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4.15 총선 경우에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처럼 투표함 후보별 득표수가 다르니까 법원이 예상치 못하게 투표함을 다 정금물로 제출해라 그렇게 하니까 뭘 했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다 사전투표지하고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발표 자료에 맞춰서 다 새로 채워서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비 현장에서 모두 다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오고 붉은 화살표 투표지가 나오고 파주월에선 21장의 이런 투표로에 기록된 이상한 투표지가 다 여러분들 실종이 되고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오고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오고 다 여러분들 프린트로 출력해야 될 사전투표지가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져 채워졌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그런 선거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법무부 장관 대통령 대통령실 여당 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언론 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영상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도와주는데 말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들 체리기 바랍니다 선거 조작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똥통을 뒤집어 쓰고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양심 마비 사회가 치르게 될 비용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선관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입증된 것을 아시고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선을 보인 모두 다섯 군의 도둑놈들 시리즈를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체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하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함께 병행하시게 되면 신앙의 그런 굳건함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좌파 정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특히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역사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생각을 바꿔버리는데 선거 부정을 하는 것도 결국은 체제를 변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죠 체제를 변화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저지르는 것이고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곡해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행운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고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체제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어려움이 피부로 와 닿을 때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와 닿을 때 그때 이제 많이 깨우치겠죠 문정권 5년 동안 여러분들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그냥 뒤집어 얻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지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이 아니고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선거를 그냥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범도 장군이 한때 독립군으로 왕상에 활동한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다 이야기죠 그러나 인생은 길고 그 긴 인생에서 변절을 하거나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가 경남 통영 출신인 윤희상 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윤희상 선생이 음악가로서는 뛰어난 사람이다 그건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음악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체제 경쟁이 격렬하게 일어날 당시에 김일성과 여러분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윤희상 씨가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홍범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홍범도의 변절을 인해 가지고 많은 독립군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문정권 하에서 육사 교정에 세우거나 그분이 독립기념관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국방부에 있거나 그렇게 있었으나 육사에 있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거죠 오늘 홍범도가 한 일을 그냥 변절했으면 변절한 대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곡해하거나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유숙재 기자가 홍범도의 고백 홍범도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1922년 메닌을 만난 것은 자유시 참변 보고 위해서였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 결국은 홍범도란 사람이 변심을 통해 가지고 동료들을 많이 희생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러면 아주 알기 쉽게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이 몰살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해자 볼세비키 편했었고 따라서 육사 롤모델로서 홍범도 씨가 적절하지 않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홍범도가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였던 사실은 분명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1922년 자유시 참변 당시에 볼세비키 진영의 주도로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된 직후에 재판위원을 맡아서 볼세비키 편했었다 이후 1927년 소련 공상당이 입당했고 독립운동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 그가 과연 육사 생도들의 롤모델을 삼을 만한 인물인가 좌파들이 여러분들 하는 일이란 것이 결국 나라를 뒤집는 거니까 자기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역사를 곡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다는 사실은 국내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알려졌는데 왜 만났느냐 이게 여러분들 본인의 자서전에 잘 나와 있네요 자서전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닌께서 저를 불러오라고 사단이 내려옴으로써 제가 레닌께 들어가서 배운 일도 있고 말씀에 대답한 일도 있습니다 홍범도 이야기입니다 자유시 사변을 묻는데 몇 마디 대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범도는 레닌으로부터 검화와 권총을 선물받았고 홍범도는 이 권총을 줄곧 차고 다녔고 1923년 그를 배신자로 몰아서 암살을 시도하는 김창수 김오남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일도 있었다 이것은 위 사진의 자서전 내용에도 그대로 나온다 전후 정황상 레닌의 하사품은 항일투쟁의 공로가 아니라 자유시 참변대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볼세비키에 협력해 가지고 동료들을 몰살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로 많이 점검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범도라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정도는 좌우익에 독립운동이 했던 사람들 다 나누어 가지고 그거는 뭐 모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육사롤모델이나 국방부의 롤모델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나라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를 그냥 뒤집어 엎고 선거부정을 감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꿈꾸는 그 허상인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게 완결판이 선거부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결국 뭐 비용을 나중에 치르면서 배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인이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또 세계 역사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젊은 날에 첫사랑을 나눴던 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두 분 다 홀로 돼 가지고 60년 만에 서로 만나서 노후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실력사에 놀러 가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가 물으니까 옛날에는 참 어디 좋은데 그렇게 많이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도 늙어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욕망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책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 경험을 직접 해봐야 더 진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좀 색다른 한시를 전공하신 이준석 성중관대학교의 맹혜교수님이 쓴 그런 소개한 글을 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이 내용을 지금 이준석 성중관대학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연배로 보게 되면 2017년까지 책이 나온 걸로 봐 가지고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습니다 중어 중문학과에 계신 분인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네요 책은 마음에 들수록 금방 다 읽히고 손님은 뜻이 맞을수록 기다려도 오질 않네 세상사 어긋나기가 매번 이러하니 인생 100년 마음이 편할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좀 짧은 절구 진사도 1052년에 1101년에 살았던 인물의 그런 짧은 시죠 책은 마음에 들수록 금방 다 읽히고 손님은 뜻이 맞을수록 기다려도 오질 않네 세상사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긋나기가 매번 이러하니 인생 100년에 정말 마음 편했던 기억이 며칠이나 되던가 이런 한시를 소개했는데 더 멋진 이야기는 이분이 인생 경험과 결륜을 담아 가지고 이 식구에 대한 자신의 단상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라면 읽을수록 아쉬운 생각이 들기 말입니다 남은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까 세상에 책이 넘쳐나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가 가끔 책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 참 이준식 맹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 부분이 또 아주 멋집니다 뜻이 맞는 친구 의기투합하는 친구라면 늘 함께 지내고 싶겠지만 내 기대대로 곁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도 이해관계 따지지 않는 직위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친구도 다 변하니까 세월 따라서 살아가는 본질이란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물도 변하지만 사람도 바뀌는 거죠 젊은 날 의기투합했던 관계도 세월과 함께 옅어지길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많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옅기니까 세월이 가게 되면 자기가 줄 게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꼬이지만 자신이 줄 게 없으면 다 뿔뿔이 헛어지는 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말씀처럼 뜻이 맞는 친구 의기투합하는 친구라면 늘 함께 지내고 싶겠지만 이런 친구를 또 만나기도 어렵고 내 기대대로 곁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대체로 한국 남자들이 그게 약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나 자기의 어떤 세계가 확고하게 되면 혼자 살더라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울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특히 남자들의 고독사가 많더군요 여자들은 그냥 본성상 넷북이 좀 강하죠 도움을 주고받는 남자들은 좀 경쟁적이고 사냥꾼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나서 크는 걸 보니까 뭐 사람이 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나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그 다음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에 관한 보도를 가끔 보면서 마지막에 혼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그런 부분들도 훈련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 뜻이 맞는 친구 언제까지 함께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책과 친구를 들었지만 사실 세상사 태반이 언제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인지한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관직을 추구했는데 관직이 마음대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도 가끔 통제하기 힘든데 세상사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인생 100년 마음 편할 때가 얼마나 되라는 탄식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늘 천년에 근심을 안고 안고 사내 라는 그런 무명시의 식구를 인용한 것이다 많은 부분을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되돌아보면 아쉬움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죠 성에 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좀 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때로는 자기 마음도 통제하고 관리하기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는 자리라든지 재물이란 것이 어떻게 그게 통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 갖게 되면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참 돈독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조금 많은 그런 짐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50대에 한참 서양 고전을 읽고 책을 쓸 때 깨달은 바는 그런 겁니다 작고 사소하고 서쳐 지나가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구할 수가 있지만 아주 깊은 그런 즐거움, 기쁨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깊은 행복, 깊은 행복은 주어지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작고 작은 그런 행복들은 수확할 수가 있지만 아주 근원적인, 아주 깊은 그리고 묵직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죠 외부로부터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서 시사 문제를 좀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우친 이준식 명예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제 설명을 좀 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한국인이 참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주 교수님인 신학과 그런 또 역사학에 굉장히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간의 그런 연구 결과물을 총집 대성해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내놨습니다 서점에서도 아주 평이 좋습니다 저도 참 대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시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주말의 이름을 한번 도전해보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